네 다음은 원택 봐드리겠습니다. 1만 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낮으시네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5%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셨네요. 원택은 의료기기 업종인데 이쪽이 되게 좋았다가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 업종들이 다 좀 이렇게 올해 상반기 내내 한 3분기 근처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다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다가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좀 너무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이 원택 같은 경우도 15,110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도 깨진 상황입니다. 뭐 상당히 단기간의 하락폭이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인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또 2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 계속 증가가 되는데 단기 낙폭이 좀 많이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원택의 시가총액은 지금 8,4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실적 나오는 것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빠르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재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50% 이상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찬가지 영업이익은 뭐 하는 2배 정도 이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갖고 보면 올해 예상치가 528억인데 시가총액 8천억대는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좀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5%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추가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어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 부분은 조금 올라오는 과정에도 조금 그렇게 빠른 돌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가능하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보시면 9,000원 아래 구간 그러니까 8,000원대 중후반 정도 8,700원 대략 8,700원 정도 선 그 정도 선이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5% 정도 지금 8,7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 5%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 구간 나오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된다라면 다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대략 1만 1,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매수는 8,700원 정도 그 추가 매수가 되면 1만 1,000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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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